자 이걸 좀 입으셨네요 왜냐면 오늘이 바로 이준기씨의 생일날이죠 생일 퓨미팅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생일 퓨미팅 복귀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준기씨 생일상을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생일상을 준비 좀 해주시고 네 다같이 아오 케이기 오늘 생일을 맞아서 네 바로 세주의 생일 하나의 준기세상 사진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자 먼저 네 이거를 쓰기 전에 아 쓰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준비했으면 들 평생 워너비 우주의 스타 매일 더 사랑해 심께서 주신 선물 네 네 너도 안아파 겸 한살더 섭취축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이 말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세계제일의 팬바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말도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저희 다른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해요 네 도대체 와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정성이 어디서 나오냐고 네 참 저도 참 복받은 놈인 것 같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아 이제 슬슬 주이신 라이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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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랭을 불러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 자 자 요거 한번 쓰일까요? 아 아 아 아 역시 네 네 네 네 이쁘다 오 오 크리스 신화 같다 네 오 네 어우 이뻐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네 멋있어요 네 지금 머리가 너무 긴 상태라 머리가 만들기 힘들거든요 네 자 여러분 생일 축구 노랭트 같이 부르실 텐데 네 디얼 마이 그 부분은 준규 오빠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오빠 네 자 준비되셨죠? 네 함께 네 미녀 코너스 3인방 네 네 네 바로 저 분들입니다 네 네 네 자 함께할게요 자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들으시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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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플레이로 넷 넷 넷 넷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월드스타일까? 영어 버전으로 원, 투, 디, 포! 축하합니다 둘, 셋! 넷! 네, 세계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소원을 빌리는데 소원은 진짜 진심 어이기네요 자, 그럼요, 네 네 네, 소원을 빌렸습니다 하나, 둘, 셋! 네 자, 겸곤한 겸곤한 시작이었어요 네 자, 커팅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잘 안 잘리는 거 알죠? 네, 자 와 네, 요 자 또 시작이고 네, 와, 오 네 그냥 이렇게, 어우 그냥 좀 봐요 너무 좋으신다 이거 원래 앉아서 한 장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짝만 드셔보세요 상담을 조상 네 맞아요 살짝만 아우 좋아한다 좋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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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조각 좀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이게 참 매년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면서 정말 감동이고 참 이렇게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느끼는데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또 정말 먼 길 마당으로 와주셔서 저와 함께해 주시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이 에너지 받아서 내일부터 또 바로 촬영 들어가는데 촬영장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그대로 촬영장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,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네, 이야기 해주셨고요